어떤가?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? 일찜 모자 더 이상 속세에 나간 듯 재미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수염과 해군이 전쟁을 한다고 그 영감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이야 난 그 전쟁에 관심이 매우 많아 내 능력이 있으면 나도 너희들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닐 텐데 서로에게 이득이 아닌가? 다 옛날 일이다 더 이상 그 나라에 관심은 없어